디밑 와 오 킬각 안나오지? 24 32 1 모자라네 부복 4평 음 뭔가 일어나고 있다 뭔가 이즈라이징 어 어 어 어 어 아 서순 6딜까비 100만 오 킬각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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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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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 줘요 어어 흠 랜 뭐고 폭탄 엔딩 엉 광휘 어, 3장?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음 이제 추월 추월 2장, 휘갈기 1장 수어를 두 장만 주세요 아 많이도 말고 딱 두 장만 아잇 시에놈들 딱 디려고 했어 왓초 넌 확실히 강해졌다 나와 데일드하고 마크 이상이야 디펙트 있나 봐 동급이거나 어 추월 떴다 뭐지? 줄건 조어시드 아직 아직 약해요 근데 아니 엄청 센건 맞는데 아직 갈 길이곰 아니 원턴킬 못하면 약한거지 어 젠장 어 아냐 저건 아냐 추월이 두 장이어야지 마요 한 장이어도 다 좁혀야 되는데 아카베코 아카베코 필요없다 추월은 강호할만하다 삼코덱 삼코덱이라 에 맞으면 부상 들어오니까 막아주고 에 바로 이번 턴부터 무한 아닌가 에 마치 무한이지 세상에 대상에 대상에 대에엄 격분? 격분이 격분이 서순 안에서 좋은데 아이 원턴킬 못하고 포션도 뺐는데 약한거지 어 아휴 깜짝이야 원턴킬 못하면 약한거지 탱 탱 탱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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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주 어디로가지? 염주도 있겠다 제거 더 볼까 어?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? 이제 디팩트랑 비비겠는데 아하씨 미친트로 잠깐만 정신나간개만 이거 근데 일단 그냥 어지러움 끼고 돌릴 수 있겠는데 어지럽지가 않네 이제 누가 어지럽지? 아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아요 잠깐만 좀 어려운 원턴킬 좀 어려운 원턴킬 아니 포션을 빼고 있어요 포션을 아 리스크 과와리를 해야된다고 확실히 휘갈김이 있어야 첫 턴에 다 조지겠다 뭘 말하냐구요 카드는 다섯 장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빈 세 장 이제 이러면은 보수유물 어디 갔냐고 보수유물 안 드셨나요? 보수유물 어디가 볼게 보수유무승 보수유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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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죠? 호프트 안 모자라니까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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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츠에거 저거 더 그냥 겠시 어, 저 픽 회피도약 피갈김이 더 좋긴 한데 뭐고 선생님 아, 그래도 내 평 하나 빼는 거는 진짜 다행이다 저거 다행이 아닌가 다행이 아닌 것 같아 아 방풍 하나 방풍 하나 빼도 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데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상장 보겠습니다 아 돌리 강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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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때리는 포셔누나의 정신 도대체 어 실수했다 야비 점프깎임 도대체 장화? 이제 데메시스 나오겠네 도대체 실과 바늘 고기 덩어리 수육 수육에 먹으면 개 맛있겠다 고기 덩어리 가 확 딩 임비갈 수육 수육 지지 수육 지지 지지 작성 액 달팽이에 펼쳤어요 그치? 언제 잡냐? 표창 있으면 연골을 손실 막을 수 있는데 물음표 핑 겁나 찍는 깨어난 자 얼불춤 박자틀림 과연? 저어언 하 아이고 여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쪽쪽이동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생크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저 목소리 아니었나 왜 다르게 나와 다른 목소리여서 아 근데 이거 아우 발팽이 4턴 못잡지 카드를 3장 썼을 때 9 12 21댐 곱하기 4 하면은 80 들이니까 못잡네 약화도 걸려있고 백방어 암전히 죽어 암전히 죽어 게임 더럽게 하네 80 뭐 하티버 와 저 너무 약해 디펙트 할때는 그냥 어둠 붕붕붕하니까 죽었는데 96 대사 왓서여 힘을 원하는가 힘을 원하나 살 거 없겠지 연골 손실을 아껴주는 내 평 하나 더 사는 게 나을까 아 안녕하세요 백열라들 보자 찬박은 잡았고 아 뭐 잘못 썼다 QW2 잘못 눌렀어 QW2 누르는 게임 슬더슨 어 금강조 금방조 어 이걸 맞네 놔둘 육상 놀아 육상 유상 육상 대결을 이럴려고 가져왔지 허접술한테 맞는 와상필 대결을 이럴려고 가져왔습니다 1장, 2장, 3장, 4장 나머지 되니까 100%구만 심장 허접 심장이 허접일 확률 100% 연골 손실낭 덥다 너무 덥다 연골 개손핸드 26분밖에 안걸렸다구?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왔넘 미머 구찌른적 10일 아니 11마리밖에 안죽였어? 불살루트네 거의 98대 2 98% 98% 90% 70% 90%